안녕하세요. 부패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탄입니다. 안녕하세요. 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입니다. 일단 가천대학교 유학생을 대표하는 오늘 축제에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멤버는 외국인인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 비틀려 언니. 여기 계신 외국인 진리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진리인 여러분들도 봐요. 네, 제가 만약에 연예인 안 했으면 아마 한국 와서 유학생 할 수도 있었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도 나와주셨고 이렇게 크게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다음 곡 핫서머 드려드리겠습니다.